짠!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무기입니다 오늘은 원소주 이렇게 구하기 힘들다는 원소주를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! 용모가 잘 마실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나무기입니다 남념입니다 자 오늘은 원소주 리뷰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! 향은 깜깜하면서도 약간 남동소주 느낌나기도 하고 짠! 무슨 맛이지? 오! 깔끔한데? 뒷맛이 그렇게 쓰지 않고 먹는 기도 되게 편안하면서도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은데 청화보다는 냄새는 청화인데 쓰지가 않네요 이게 지금 도수가 22도거든요 여러분들 오히려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 먹어볼게요 호흡장에 있는 도구고증이 도구고증이 발급은 44,900원이라고 합니다 도구고증이 다구고증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